안녕하세요. CN병원 물리치료사 이기호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저희 CN병원 영상들을 보시고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일자목 거북목을 쉽게 교정하는 목 스트레칭 운동법 영상에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. 모현님의 질문입니다. 저는 C자목인 것 같은데 이것도 잡을 수 있을까요? 라고 질문해주셨습니다. 아마 역시자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자목에서 더 악화되는 경우 역시자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. 해당 운동은 일자목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역시자목이어도 적용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. 감사합니다.